본격적으로 인스트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인스트림의 짝꿍 YOLO LIVE 버티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YOLO LIVE 버티캠은 세로형 라이브 스트리밍 기기인 인스트림에 맞춰 세로 화면 전용으로 출시된 PTG 카메라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를 호환하는 인스트림이지만 버티캠과 함께 사용하면 라이브가 매우 간편해져요 일반적으로 가로 화면으로 찍히는 카메라들과는 달리 세로 화면으로 촬영이 되는 카메라인 거죠 세로 화면으로 송출되는 인스타, 틱톡, 그리고 라이브 쇼핑 촬영에 딱이겠죠? 버티캠을 구매하게 되면 먼저 카메라 본체와 리모콘을 받게 돼요 한 개의 리모콘에는 최대 4개의 버티캠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하좌우키와 줌 버튼을 이용해 펜, 틸트, 줌이 가능하고 이렇게 설정한 화면 구도를 최대 10개까지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상세한 화면 밝기, 색, 노이즈 감소, 오디오, 언어, 화질 및 프레임 수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희 유쾌한 생각은 실제로 욜로 라이브 버티캠과 인스트림을 사용하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고 운영 또한 쇼호스트, 일반인 등 최소 한 명으로 가능하니 환상의 짝꿍, 욜로 라이브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편부터는 인스트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욜로 라이브 인스트림 다음 편부터는 인스트림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편부터는 인스트림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편부터는 인스트림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